천안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9%,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 건물 가격의 기준액 인상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의 절반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입니다.